호에 호에 everybody say ho 이걸로 해요 우리 언니가 영어로 외쳐줘요 everybody say 호에 엔딩으로 홀짱이 호에 나 좀 민망하고 잘 못하는데 하지만 즐기시잖아요 너네가 해줘라 해주세요 왜 방금 호 하신거에요? 돌고래소리로 자 언니 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한쪽이 지금 깁스가 됐는데 녹음실 한쪽이 소개팅남이 썰어줘도 썰어주세요 섬세하게 소개팅 해본지가 오래되데 지금 감자튀김이란 범벅이 되고 있어요 약간 좀 아니 됩니다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해 오프닝 뭘하면 되죠? everybody say 고매에 빠졌다 귀여우셔 깔아드릴게요 환장하겠네 책 책 언제 하면 되죠? 아무때나 고품격소비방송 슈퍼에스타K 호의택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verybody say who 왜 그게 아닌거 같아요 슈퍼에스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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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붉어지셨어 원래 같았으면 오늘 60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지만 이번 주는 공사가 다망했던 관계로 호의편으로 간략하게 소비단신을 위주로 저희 예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오늘은 소비근황 없고요 창조경제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핵심코너죠 청취자의견 시간도 없습니다 그동안 잘 다루지 못했던 소비단신을 위주로 그쵸 짤막하게 한번 다루고 소식 너무 많아요 핑미핑미 하는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쌩가고 쉬었을텐데 네 저희가 점점 프로방송인이 돼가고 있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한번 전해드리고 쉬겠다 아 저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좀 반성을 할게요 아 뭐죠 편집하면서 되게 반성했어요 아 왜입니까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홀짱님이 개그를 엄청 치셨는데 제가 다 무시를 했더라구요 그럴만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 아 정말요 예술 현대미술작품 중에 그 병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병인 줄 알고 오줌 싸고 그러는 것처럼 저는 못 알아보고 그냥 넘어간거에요 개그를 어 이제 잘 청취하려고 나는 오줌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익숙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이구야 어 호혜택집으로 기사를 바로 다뤄보기 전에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그전에 한번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것까지 제끼면 안되겠죠 제 왼쪽부터 오늘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호 어 인지니어스입니다 호 왜 망했어요 아 되게 반응이 좋더라구요 점점 팬층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건 잘 모르겠더라구요 팬층에 대해서 에이 일어나라 글이 두개나 있는데 단독 글이 응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탐탁치 안하고 있어 훌장님이 뭔가 좋아요 네 이게 제가 바라던 바였죠 한줄평은요 훌장님 음 좋다 아 좋다 아 이어서 우리 인지니어스 다음 앞자리에 앉아있는 네 안녕하세요 오이시러입니다 아 네 오이시러님도 심쿵한다는 글이 올라왔었죠 맞아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아 그래요? 아 맞아 맞아 누구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나님께서 네 나노나님 심쿵 심쿵 감사합니다 맞아 나도 편집하는 거 그거 듣다가 되게 목소리 좋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맨날 들으니까 몰랐다가 세상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 한줄평은요? 음 좋다 심쿵 오늘 회장님 되게 빡빡 터지는데 다음 네 안녕하세요 박스롬입니다 네 영원한 저희의 엔지니어죠 네 이 방송이 없어지고 나서도 슈퍼에스타K 엔지니어로 남아있을 박스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좁아져서 이제 슈퍼에스타K를 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유 좋습니다 네 제 옆편은요? 아니 박스롬에 한줄평 해야죠 뭐죠? 한줄평은요? 좋다 아 옆에 좋다 네 좋다 들어갔고요 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딴지 마켓 겸 딴지 일보 네 편집부에 소속되어 있는 꼴짝입니다 네 한줄평은요? 한줄평은요? 별로 하늘에 별로 네 하늘에 별로 네 네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클럽 게시판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네 저도 화들짝 놀랄 일이 지난주에 보도하시고 아 왔다 탁 네 탁 탁 월요일 녹음을 마치고 네 화요일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그날 방송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그전에 말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출판사 직원분이 아침에 알려줬어요 아 정말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이군요 네 네 출판사에서도 방송 전날 알았대요 아 세상에 그렇습니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군요 디테일하게 말해주세요 청취자들 모르는 분들은 뭔 소리야? 무슨 얘기야? 이게 뭐지? 어째길래? TVN 비밀독서단에 그거 대단한 프로 아니에요? 세상에 이동진 피고가 나와서 연예인 나와서 책 엄청 엄청난 책들만 나오던데 세상에 얘네가 술을 먹고 왔나요? 거의 무라카미 하루키 맞나요? 잠깐만 이런 걸로 오버하면 내가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은 거예요 저의 제가 소개되었습니다 송은희 단원이 추천한 책으로 선정되어서 방송에 나왔고요 저는 어떤 소감이나 이런 거 사실 민망해서 드릴 말씀은 크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이 송은희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팝이잖아 그쵸 송은희 누나를 요새 팟캐스트가 너무 잘나가신 이유로 이 양반이 어머나 우리 나와바리에 침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누님 누님과 숙이 누님께서 그렇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들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콜라보 합시다 불경했다 좋습니다 제가 불경스러웠고요 송은희님 듣고 계세요 자유를 외친 시인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 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 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이게 사람이 이중적 감정이 들더군요 어떤 감정이죠 민망하면서도 좋은 부끄럽지만 신나는 그런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부끄럽다기에 바로 글로 알리셨던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빠른 공유 저는 페북 보고 알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페북을 한 20번 썼다 줬다 제 여자친구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이렇게 올리면 좀 덜 재수없어 보이겠네요 하여튼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는 저자 사인번호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올라오세요? 비밀도서관 추천책 이러면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딱 한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5세 갑시다 가자 5세는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사주에서 무슨 소득이 있다고 할 거나 고마워 제가 오늘 하반기 의사했잖아요 6월까지야 아유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사실 이 부분도 부분이지만 제가 또 하소연을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제 부사수가 조용히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을 좀 들어봤더니 제가 우리 부사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청취자 의견을 보면 지금 홀짝이 인지니어스 손바닥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봤자 홀짝의 반항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대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고 자기가 들을 땐 분명히 제가 본인을 막대하고 있는 거라고 핍박이라고 막대한다기보다는 그 왜 코기자님 오셨을 때 제가 그거를 연휴 때 들었거든요 그거 누가 후기 올려주셨잖아요 저보고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간에 거기서 되게 주눅 든 것처럼 보여서 아 코기자가요? 제가요 아 제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야 뭐 말 좀 해 야 뭐 말도 크게 별로 안 하는데 말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평소보다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주눅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주눅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저기 부사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저는 주눅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제 시선에 딱 두 분이 나란히 보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풍경은 무도사와 배추도사의 풍경이에요 둘 다 쟁쟁하십니다 욕인가요? 전혀 남자잖아요 둘 다 아니 그런 아 남잔가요? 성별이 있나요? 웃으면서 욕을 하는데요? 욕 싫어가? 오이를 먹고 하더니 절대 홀장님께서 저에게 오이들은 샌드위치를 주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 여러분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가를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다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더더욱 더 부사수를 배려하는 방송이 되려고요 저도요? 프로 앤 배려 방송이 지켜보겠습니다 저자홀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좋은 일도 있고 그럼 오늘부터 아우 참 고기 베이네요 자 그럼 오늘 호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라고 하기엔 좀 머쓱하네요 그러니까 벌써 25분이 지났어요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반이 지났다는 오프닝으로 25분 했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네 소설 독자가 늙어간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2,30대 여성들이 주도했던 소설시장 2,30대 여성들이 많이 읽죠 실제로 그렇죠 3,40대로 독자층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2000년대 말까지 20대가 주도했다고 해요 소설시장은 2000년대 말까지 네 근데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셔가시는 건가요 있던 사람들만 읽는 건가요? 그 층만 읽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지난해부터는 40대로 바톤터치가 하려졌다고 어머나 어머나 소설 독자가 늙어가고 있다는 게 세상에 안 늙어가는 사람들 2008년이 소설의 현금기였다고 해요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아이디 진짜 기억난다 백영옥 백영옥의 칭리소서 스타일 백영옥님께서 제 책의 한 구절을 낭낭낭낭하게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꾸 민망하다면서 이런 소리를 꺼내고 있죠 잊을만하면 동은이 화이팅 그러면서 2008년에 황석영의 개밭바라기별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까지 풍성한 수학을 거뒀다고 해요 이 시기 소설의 주독자층은 20대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이럴 때 되게 슬픈 음악 깔리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88만원 세대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대를 위한 위로와 희망을 담은 소설이 큰 사랑을 받았다 해외 작가로는 제가 다행히 다 이름을 아는 분들이네요 레쿠니 가오리 요시모토 바나나 귀요미소 등이 20대 여성들의 예민한 감수성이 다가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30대가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3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넘어서 23%를 차지했대요 30대가 5%를 더 넘겨서 1위에 올랐는데 2030에서 3020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행된 소설이 도가니 뿌리 깊은 나무 엄마를 부탁해가 베스트셀러를 장식했는데 2011년에 이때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30대 여성의 뒤를 이어서 40대 여성이 소설 구매비율을 2위로 간 거였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3020에서 304020으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위로 20대가 밀려나게 되면서 2012년부터는 40대 여성의 진격이 시작됐다고 20대와 차이를 더 버리고 30대와 간격을 좁히며 1위를 위협해라 저는 양상력이 됐다고 합니다 기사로 이렇게 보니까 마라톤 중계 같지 않습니까 자자 43번 선수 역전했어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2013년이 돼서 네 어떻게 됐죠 40대는 30대가 다시 1.5포인트 차로 줄였어요 2014년에는 0.5포인트로 바짝 추격했고 정말 마라톤 같네요 하여튼 2015년에 전세가 역전돼서 40대가 이제 주구장창 23.9%로 1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30대 여성이 2위로 밀렸고요 20대의 점유율이 정말 극적으로 줄어드는데요 아까 이 기사만 봐도 말이죠 2010년에 그래도 20대 여성은 18.6%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011년대에는 16.5%까지는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20대 점유율이 9.6%밖에 안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대와의 차이를 더 벌리면서 40대가 우위를 굳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2000년대 우리 소설시장을 주도했던 한 축인 30대 독자층이 40대로 편입되면서 벌어진 양상으로 보인다고 이 기사는 분석하고 있는데 20대 독자층의 경우에는 30대로 수평이동했으나 이게 그거죠 20대 독자가 자연스럽게 30대로 넘어가면서 30대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10대 독자들이 20대 독자층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소설을 읽던 독자들이 20대 소설 독자가 되든 아니면 20대가 되면서 소설을 새롭게 읽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이렇습니다 독자층이 20대가 줄고 있는 데에는 모바일 세대라는 점 M세대라는 점도 무관치 않다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라이프를 즐기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웹소설을 소비하는 주 독자층이 이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다음 분석은 좀 슬픈데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20대의 취업난 등 경제적 이유도 책 구매율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있고 뒤에 다른 분석들이 슬슬 나오는데 어떻게 될 생각하십니까 이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 나이 또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웹소설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는 구매율이 낮아졌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도 웹소설을 그렇게 즐겨 읽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맞아요 저는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금 2000년대 2008년도에 유행이었던 에코니 가오리 요시모토 바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진짜로 막 붐이어가지고 약간 이게 부드럽고 가벼운 가볍다고 표현해도 되나 그런 류의 소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 소설 순위를 보니까 이제 채식주의자야 지금 붐이라서 그런 거고 난리났죠 지금 소설들을 보니까 뭐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이나 아니면은 추리 소설 하퍼리 무라카미 하루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추리루나 약간 무거운 류의 소설이 많네요 좀 굵은 소설 네네네 굵은 소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급 쪽에 또 이런 20대 독자를 맞춘 소설들의 공급량이 조금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하나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뭐 웹소설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 20대 초반이 많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상황 저는 경제적 상황도 경제적 상황인데 결국은 취업이 계속 더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죠 소설은 사실은 약간 그 지금 당장 아주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하는 독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문학과 인문학의 위기다 이런 거는 원래부터 늘상 있어 왔던 얘기고 네 자기개발서나 뭐 이런 취업 관련한 이런 서적들이 20대를 좀 더 크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소설보다는 주로 여행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도피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근데 그리고 스마트폰이 정말로 많은 그 파일을 차이지 않다고 생각한 게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소비하는 게 짧은 글 위주로 소비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설과 같이 긴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요새는 못 읽겠더라고요 잘 한 번 읽으면 재밌어서 잘 읽는데 맞아 맞아 스마트폰을 못 버리겠어요 그것도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최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책값이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보통 저는 선물할 때 주로 책 선물 같은 거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책이 좀 인터넷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서 많이 선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소설의 경우에 한 번 읽고 그냥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소모품적인 성격을 지니니까 그렇죠 버린다는 표현은 소모품적이라 그러면 백만 소설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문사회 서적들은 약간 레퍼런스로 창고용으로 보관을 계속하는데 소설률은 한 번 읽고 다시 안 열어보잖아요 맞아요 스토리 뭔가 스포일러에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한 번 장난을 쳐봤어요 이렇게 주눅 주눅 청취자분들께서는 고정하시고요 저는 박사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해주세요 좋아해요 좋아요 안 돼요 뭐지 두 개 장 몇 자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이랍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멘북화상을 수상하면서 20대 구매율이 9.9%까지 뛴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도 한 자릿수라는 점 진짜 좀 문제네 뭐 이게 사실 도서시장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20대도 20대인데 뭐만 하면 자꾸 이제 20대만 20대만 뭔가 쪼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정치도 20대가 투표 참여 안 한다 이거는 사실 전반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소설 독서 독자 비중이 40대 30대가 높다고 해서 40대랑 30대가 책을 구매하는 절대치니까 많으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다 개박해죠 다 같이 안 서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왜 연기자들도 옛날에는 20대 초반 연기자들이 되게 핫했잖아요 전지현이나 시문아 이런 사람들이 다 20대 초반 때 핫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경우 20대 초반에 핫한 배우 잘 없잖아요 거의 30대로 이동한 것처럼 약간 주소비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30대 이후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독자가 늙어간다 말해 우리 심심한데 한줄평 같은 거 해볼까 썰전처럼 요 기사에 대한 한줄평 네 기사에 대한 한줄평 우리 천재 아 어려운 거 왜 어 미안해 나중에 아 아 좋다 가증스럽네요 우리 천재 부산서는 맨 나중에 한줄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려했어 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제일 먼저 한줄평을 하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좋다는 하지 마세요 한줄평에 좋다 이런 얘기는 뺏겨서 뺏겨서 하시려고 했나 보다 소설 독자가 늙어간다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 작가롭소 이거 어렵구나 아 네 그렇죠 네 한줄평은요? 그냥 땡 아 소설 독자가 늙어간다는 기사에 제 한줄평은 네 소설뿐만이 아니다 음 비슷하네요 네 저도 바로 한줄평 네 들어가시죠 오이시로 20대뿐만이 아니다 아 좋아요 라인 맞추네요 자 박새롬이 오금이 갑자기 절여지는데요 네 한줄평은요? 아 나는 지금 힘들다 아 나는 지금 힘들다? 네 아 그거예요? 아 뭔가 철학적인데? 철학적인 문장인데? 그렇게 해석해주세요 그러면 아 본인이 소설을 쓸 건가봐요 앞으로 아 그러니까 힘든거지 지금 이 녹음실에 시인과 작가분 아 저 두 분을 모시고 계세요 멈절빨에 모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이야 선생님들 자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네 천재 부사수는요? 그래도 찌질한 2인전은 사주셨으면 좋겠다 이야 진짜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사이랍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부끄러워지셨어요 지금 아직 괜히 또 우리 할애그만 하시는데 하지마요 우리 착한 부사수가 저를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야 고급스럽게 자 다음 기사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첫 주택매매 오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이 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국내 처음에 이뤄졌다 오 는 기사입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폰 앱으로 계약서도 쓰고 거래까지 했다는 얘기죠 어머나 어머나 이제 다 앱으로 다 하나 봐요 스마트폰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계약 과정이 간편하고 거래비용도 절약된다는 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앱 계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저보다는 우리 오이시러가 소개해드린 게 같겠네요 아 네 첫 번째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네 앱으로 국가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계약서 생성 PC로 작성한 계약서를 중개사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네 바르면 안 되냐 다음 계약자 본인 인증은 뭔가요 매수 매도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공인중개사 신분과 증명사진도 확인 가능하더라고요 집을 사고 파는데 거의 저기 뭐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결제 같아요 휴대전화 인증번호 그런데요 인증번호 잘못 넣으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나요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렇군요 네 번째 계약 내용 확인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 화면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계약서 등을 띄워놓고 계약 내용을 설명합니다 네 다섯 번째 계약자 서명 거래 의뢰인이 터치펜 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서명을 하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제법 종이가 없이 앱으로 한다는 점에선 간소화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그냥 마치 앱으로 이거 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없이 그냥 사고 파는 사람 이건 아니고 간편결제는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분도 이렇게 껴있고 한데 PC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종이에다가 먹지 위에다가 쓰고 도장 찍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6.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지난 6월 2일 서초구 LH 서초 5단지 아파트에서 부동산 전자기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택 매매 거리가 성사됐고요 올해 2월 국토부 관계자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시범계약을 매진 적은 있지만 일반인이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전자기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뭐 아 뭐 그냥 앱으로 그냥 터치팬 이거 뭐 그냥 그런 거 뿐이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종이를 벗어났다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일 수 있죠 그러게요 옛날에는 왜 왠지 토지 대장 맞아 집문서 그렇죠 이런 느낌 강하잖아 적지 말고 보관하고 막 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의 소재가 하나씩 없어지겠네요 옛날에는 집문서를 갖고 날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PPL이 늘겠네요 계약 내용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을 들은 당사자들은요 어쨌든 계약 과정에서 터치팬으로 액정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아하 그리고 이후에 중개사가 거래 완료를 승리하자 계약은 마무리됐고 계약자들에게는 계약 완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 굳이 다 했는데 또 메시지를 멋진데 수시까지 거래를 중개한 윤모 글로벌 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자계약 앱이 기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팬 계약에 익숙하던 중개사들도 쉽게 중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막 크게 막 대단히 달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거대한 한 발자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요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수수료 600원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 이게 보니까 이 이후의 절차가 좀 편해졌어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신고 안 해도 되는데다가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돼가지고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짜잘한 계약 후의 업무 같은 것들이 좀 편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KB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4월부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2%포인트 인하된다고 0.2%포인트 인하된다고 합니다 정확하시다 배려있다 오늘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저기 서수님 오늘 녹음 환경은 어떠시고요? 예 좋다 좋다 반말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따라한 건데요 그런 걸 따라해 주시고 그러시나요? 이게 너랑 너랑은 되게 배려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청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하던 데라는 게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토하시는 건 가급적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은 굉장히 뭔가 비장해 보이는 거예요 잠시 세 번째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너무 비장하기 때문에 네 더 비장하게 사실 오늘 방송에는 진짜 오랜만에 네 옛날에 로라의 느낌을 살려셔서 네 진짜 오랜만에 네 진짜 네 오랜만에 비인간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이미 저희가 반 이상 처먹어놓고 4분의 3이 없었는데 먹는 소리가 들리셨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비인간 게스트 게스트 오랜만에 등장한 먹거리는요 저희 벙커원에서 이제 맥주도 팔고 안주도 팔지 않습니까 오 수제맥주의 윗마이엑스와 대동강 페이레일은 굉장한 맛을 자랑하고 있고요 대동강 맥주 네 게다가 제가 사랑하는 수제맥주 중에 하나죠 IPA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IPA 추가됐구나 네 IPA가 추가했고요 IPA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저희가 벙커에서 각종 맛난 수제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자리에 한 것은 안주명 뚜둥 거꾸로 감자를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생연어 감자튀김입니다 아 생연어튀김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 거꾸로 다시 할게요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생연어튀김입니다 아 강물이 아니라 감자를 네 감자와 연어튀김이라는 거죠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생연어튀김인가요? 아 좋습니다 DP가 감자 위에 있나요? 거감생이죠 거감생 거감생 거감하군요 네 맛있는 감자튀김과 생연어라는 겁니다 냉동연어를 사용하진다는 겁니다 생연어는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맛이 있고요 신선하고 네 그렇죠 바삭바삭합니다 저는 이 안주를 세 번째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회식 때 먹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딴지 마켓 입점업체 대표님과 간단한 맥주를 한 잔 하면서 먹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여전히 맛있다 그리고 이 타르타르 소스인가요 이게? 네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가 소스가 수제라는 점 아 수제요? 직접 만든 소스라는 점 주방장님이 솜씨가 대단하다는 점 안 느끼하고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오이피클은 오늘은 수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수제 오이피클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네 이 연어튀김은 연어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요 이 안주 외에도 근본주의 샐러드 정말 샐러드의 근본을 살렸죠 아 싱싱함 아 그런가요? 자신에게 근본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신선한 시금치에 오셔서 구매해보시고요 네 신선한 시금치에 맛있는 치즈로 버무린 시금치가 나 진짜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님 테이블에 놓여진 그 샐러드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밭이 있는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 밭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정말 근본이다 시금치 다듬고 있는 줄 알았죠 아 세상에 근본주의 샐러드 훌륭하고요 네 네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생년어 튀김은 언제든 벙커원에서 맥주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저는 진짜 맛있어요 사실 내심 걱정했어요 벙커에서 수제 맥주만 파는 게 아니라 과자 안주 이런 게 아니라 요리 안주를 판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건데 괜찮을까 했는데 아주 멋진 안주가 멋진 선량한 주방자님을 모시면서 대단히 퀄리티 있는 안주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새로운 안주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네 이렇게 이 한몸 바쳐 네 외칩니다 오세요 오세요 사세요 네 평일에는 평소에 이렇게 바깥에 지금 파파이스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네 평일에 대부분 이제 한 7시쯤부터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대략 한 1시 정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아 나는 강연보다는 그냥 7시부터 술이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벙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요 네 한 달에 강연 스케줄이 있어요 간혹 평일에 강연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날은 그냥 한 7시쯤부터 와가지고 주구장창 드셔도 그렇죠 좋겠습니다 난맥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북관계가 하는 맥주 책맥 책맥 찌질한 위인전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자가 저자인가 저자를 보일 하세요 그래도 3명 중 1명 웃었다 좋아요 자 이 분위기 살려서 바로 세 번째 네 의사 단독 이거는 좀 제가 안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 방송을 들은 제 친척형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방송 중에 이렇게 욕을 하냐 아 정말요 그래서 추임새다 제 개인적으로 참 럿같은 기사가 아닐 수 없는 세 번째 기사입니다 네 심지어 단독으로 나왔어요 단독 단독으로 욕을 먹겠다는 거죠 보통 제가 기사를 긁을 때 이런 거 빼는데 너무 단독이라가지고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목부터 강렬해요 네 읽어주세요 강렬하게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한국 OECD 일곱 번째 저렴 네 앞에 휘발유 대비만 빼면 경유 가격이 네 경유 가격이 한국에서 OECD 일곱 번째로 저렴하다는 얘기 같지만 네 휘발유 대비라는 점 그렇죠 차이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국의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에 속한 32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일곱 번째로 저렴하다 그러면 더럽게 싼 것 같으면 사실 32개국 중에 7등이냐 가만히 생각해봐 잠깐만요 내가 OECD가 자식을 키워 네 어? 32명이야 네 자식이 반해서 7등했다고 왔어 네 이렇게 잘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또 1, 2, 3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막 대단히 저렴한 것 같지만 여튼 네 6일 국제에너지기구죠 IEA에 따르면 네 지난해 4분기 평균 기준으로 한국의 경유 가격은 리터당 1.065달러로 네 휘발유 1.269달러 9달러의 84%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는 세금의 소비로 떼는데요 세전 가격은 리터당 경유가 0.511달러 네 휘발유가 0.509달러로 오히려 휘발유가 약간 쌌다 아 하지만 휘발유에 붙은 세금이 리터당 0.760달러로 경유에 부과된 세금 0.554달러보다 많아서 소비자 가격은 반대로 휘발유가 더 비쌌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 가격이 가장 싼 나라는 뉴질랜드였다고 합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59%로 한국처럼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쐈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쌌다고 하는데 네 미국은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비율이 113%였다고 합니다 네 1.13배 더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휘발유가 리터당 0.571달러였지만 경유는 0.644달러였다고 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싼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이 기름이 가장 싸다는 거죠 네 이게 근데 어떤 의미를 가진 기사인지 네 최근에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 차원에서 경유에 네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유값 인상은 안 된다는 정치권 반대를 보선 있다고 해요 진짜 어이없어 대신 경유차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어 네 이 혜택을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점 재밌죠 세상에 사실은 기사가 별로다 하고 저희가 비난을 했지만 기사 자체는 팩트에 어긋남은 없어요 근데 이 기사 자체가 뭘 말하고 싶은가가 궁금한 게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왜냐면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제가 봤는데 댓글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쩌란 거냐 어쨌든 기름값 자체가 싼 건데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세금을 이미 그렇게 많이 붙여놓고선 무슨 경유가 휘발유 대비해서 뭐 OECD에서 일곱 번째로 저렴하다 이런 기사가 도대체 왜 지금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이제 비판의 댓글이 달렸어요 음 그렇죠 휘발유 가격이 비싸면은 뭐 경유가 가격도 비쌀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또 대비니까 어 이미 우리나라 기름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이 때려박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유가 휘발유 대비해서 너무 싸 음 그러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맞아 이걸 높이자는 거는 어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홀짝이 네 천재 부사수 대비 너무 많이 먹어 네 그러면 천재 부사수를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을 할 때 아이라인이 한쪽이 두꺼워졌어요 그럼 한쪽을 지우면 되는 건데 아 그럼요 반대쪽을 더 두껍게 들이면 눈이 편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이러놓고 우스갯소리지만 음 아 그래서 경유가급을 졸라 올렸어요 휘발유보다 비싸게 네 아 그 다음에 갑자기 아 휘발유도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많다 네 혹은 뭐 다른 환경오염에 보험이 된다 네 그럼 또 휘발유 올리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아 시나리오 아 그리고 경유차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는 또 왜 하는 건지 네 이야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물론 환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좀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서 네 뭔가 이렇게 뭐 패러다임이 전환되거나 이런 건 좋습니다만 네 막 장려를 해놓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뭐 친환경 디젤차 막 이러면서 응 막 혜택 주고 막 사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4인 가족이나 뭐 이렇게 뭐 가장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또 SUV 좀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다 경유차 SUV를 샀는데 이제는 무슨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 마냥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서 막 혜택을 없애고 한편으로는 뭐 특별 세금을 물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네 좀 납득이 가는 선에서 미리 막 준비를 잘 하고 연구를 잘 하고 이런 다음에 네 최소한 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론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얼마 전에 뉴스룸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나사랑 우리나라 이제 연구 학자들이랑 이제 조잉 해가지고 네 미세먼지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 당황했다 이거야 왜죠 우리의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 아 정말요 치즌력 속전속단 대단하잖아요 이거 경유차에 주어지는 혜택 없애자는 거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세먼지가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한국 심각하죠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고 그렇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은 공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아 그게 문제였어? 그럼 이렇게 하지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막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결책을 막 양산할 때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전혀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고 왔더니 박새롬이가 더 나쁜 년이었어 우리 방기세 다 부과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긴요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썰도 있었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이 기사에 대한 또 한주평이 갑자기 필요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부터 갈게요 네 아 진짜 그리고 저기 우리 네 천재 부사수는 맨 마지막으로 아 좋습니다 아 혹시 뭐 다른 순서 원하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평은요? 네 아 이게 한주평이 어려운 거구나 아 그럼요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 대단한 분이시네 네 저부터 할까요? 오 고등어는 석쇠 위에서 구이가 제 맛이다 고등어는 나쁜 짓 안 했다 응 고등어는 나쁜 짓 안 했다 휘발유 경유 얘기했는데 안주평은 고등어는 석쇠 위에서 안 했다고 시인이잖아요 멋진 말입니다 네 네 우리 우이시러 그러면 저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게 한주평인가요? 네 저는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사람은 아는 게 많아 배워야 한다 깨달은 점 저희 한주평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한주평만 들으면 우리가 무슨 기사를 소개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붙여도 돼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음 홀장님의 한줄평은요?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OECD 일곱 번째로 저렴하다고 말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가 OECD 1위를 하는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를 네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음 네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네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뭐죠? 미세먼지가 마법봉이네 아 아 뿅 하면 다 된다는 거죠 네 어디나 갔다고 모든 아 멋있다 이거 1위 배려는 네 명 중에 1위 하니까 기분 참 좋네요 배려는 인지니어서도 춤추게 한다 오와 좋죠 제가 첫 번째로 시켰으면 절대 이런 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 네 번째 기사 저도 오늘 본 기사입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살찐다들아 탄수화물 깊이 쌀 소비 30년 만에 반토막 잠깐 근데 야 오시러 여기서 좋은 일 있어요? 저녁에 약간 왜 이렇게 업데이지? 부담되는 공연이 끝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저의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재밌으시죠? 선수자 여러분 네 이 단어는 왠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아 좋습니다 탄수화물 깊이 때문에 쌀 소비가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기사인데 아 이거는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30년 전에 비해서 그러게요 소비가 반토막 물론 먹을 게 쌀 말고도 많아졌지 왜냐하면 그렇죠 30년 전보다는 치킨 치맥이 주식인 대학생들도 많고 네 통제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 네 하루 평균이에요 오 전년보다 3.3% 또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100에서 120g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공기밥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거예요 오 1985년에 한 사람이 한때 128.1kg의 쌀을 소비했다고 해요 85년도에 제가 3살 때였죠 그러던 것이 30년 만인 지난해 절반도 분명히 치는 62.9kg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쌀 밥 몇 그릇 드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루 평균 그래봤자 한 공기예요 한 공기가 안 되거나 저는 일주일 다 합해서 두 공기? 한 공기 근데 저도 한 다섯 공기? 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출근하는 날은 한 하나씩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우리 인지니어스는 네 아침에 꼭 챙겨주시기 때문에 아 밥은 반드시 먹고 나옵니다 보정동 송지호 씨 저는 그래서 인지니어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정동 송지호 님 네 보정동 송지호 씨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근황 토크를 안 하다 보니까 원근 언카근 다 해야 되는데 생각입니다 보정동 송지호 님 여전히 네 잘 지내십니다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근데 진짜 밥 먹기보다는 보통 면이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빵 같은 걸로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이 기사에서 다루는 게 탄수화물이 이제 비만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네 소비가 줄었다는 건데 네 네 네 실제로 탄수화물이 비만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헐리우드 배우들 다이어트 비법 보면 흰색으로 된 건 안 먹어요 네 네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인 충북대병원 소화기능과 한정우 교수에 따르면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반드시 적당량 섭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사 불균형을 일으킨다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주면 집중력 저하, 우울증, 근력 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세상에 하지만 이게 정답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나는 지금 당장 살을 어느 정도 빨리 빼야 되니까 네 일단 탄수화물을 일시적으로라도 많이 줄여서 일단 살을 빼고 뺀 뒤에 어느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뭐죠? 다이어트의 성공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기피해요 음 닭가슴살 같은 거 먹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빼고 난 다음에 또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피해요 음 그런 이유들이 있고 네 근데 재밌는 건 또 반대로 밀가루는 섭취량이 좀 늘기도 하는 것 같고 네네네 빵이나 면유를 줄이는 경우는 또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으로 몰려서 사이소비량이 줄었다는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림을 할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 약간 느낌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밥은 진짜로 밥! 느낌이 있고 맞아 맞아 식사! 어 밀가루는 간식?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보통 많이 때우잖아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빵이나 뭐 그렇죠 대체 식품 많아잖아요 뭐 브릿도 학교 앞에서 팔기도 하고 너무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햄버거 어 밥보다는 그렇게 때우는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 맞아 맞아 이에 대해 그래서 호텔식 조리학과 교수님께서는 네 식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밥을 통해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소화 시간이 길고 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아 맞아 다만 맞아요 근데 밥보다는 요새 확실히 설탕 과당 밀가루 그리고 인공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섬유질 네 필수 지방산이 모두 제거된 채 그러니까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밥에 있는 술수가 아니라 네 설탕도 정제한 거죠 그렇죠 과당도 정제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인공정제된 탄수화물이 섬유질이나 필수 지방산이 모두 제거된 채 칼로리만 높아 비만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아 미스코리아 출신이었나요? 무슨 미인대 출신이었나요? 하여튼 되게 마르신 분인데 아 맞아맞아 그분이 밥을 안 먹고 그것만 먹어요 빵 내지 작은 조각 케이크 같은 거나 먹거나 이런데 아 그분이 정말 당 꿈꾸고 5kg가 더 빠졌습니다 아 맞아맞아 그렇게 마른 분이 더 빠질 때도 없어 보였던 분이 그분한테는 적어도 쌀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저도 그걸 제가 느꼈던 게 어 제가 1월에 미국 여행을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미국 가기 전에는 밥을 되게 안 먹었어요 면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러다가 미국 갔을 때 친구 어머니께서 자꾸 이제 밥을 많이 이제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식사를 밥으로 된 식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거의 결과로 쌀 재고가 계속 유족돼서 가격 하락을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특히나 막 쌀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와중인데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쌀 의무 수입량이 1995년 당시 5만 천 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9천 톤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쌀시장 개방 쌀은 안 돼? 쌀은 안 돼? 이랬더니 야 그러면 니네 1년에 쌀 이 정도는 무조건 수입해 라고 했던 양이 2014년도에 40만 9천 톤이라는 그쵸 FTA 때문에 더 늘었나 보죠 근데 지난 2월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183만 톤이에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은 80만 톤인데 이거의 2.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재고 쌀 10만 톤을 보관하는데 한 해 316원이 있는데요 16억 원이 10만 톤당 한 해 316억 원의 보관비가 들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얼마나 이거 환영할 일이냐 이게 순수 보관료가 61억 원 그리고 이제 쌀이 오래되면서 같이 하락한 비용이 220억 원 금융비용이 이제 35억 정도 어머나 어머나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밥 좀 먹으라고 소비를 쌀 소비를 정부가 촉구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워낙 대체된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먹거리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쌀밥 먹게 하려면 아침밥 먹고 갈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해 먹을 여유도 줘야 돼요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도 보장돼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아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일찍 와서 늦게 가길 바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솔직히 뭐 주변에 이제 좀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네 9시 10시까지 치여서 일하다가 네 집에 가면은 사실 길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회사를 막 8시까지 나오라고 막 이런데 그쵸 밥을 언제 앉혀서 먹어요 진짜 아침에 그냥 라면 먹어야지 뭐 누군가한테 그러면은 치킨 먹든가 집에 있는 어머님이나 뭐 혹은 이제 집안일하는 분들한테 네 나 8시까지 출근하는데 7시에 나가야 되니까 6시에 일어나서 밥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네 아니 외국처럼 한 뭐 한 9시까지 회사 9시 반 뭐 10시까지 간다거나 네 한 5시에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해서 집에 한 6시 반 7시에 오면 네 당연히 저녁을 있는 삶을 살죠 그렇죠 저녁밥도 오손도손먹고 네 좀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음 단순히 그냥 막 쌀 좋아요 많이 드세요 네 이건 좀 그렇잖아요 밥 뭐 밥심으로 뭐 일합시다 뭐 밥심으로 또 일하라고 맞아 또 일하라고 그래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 일 못하나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 못하지 야 근데 진짜 쌀 보관비용 보니까 진짜 놀랐어요 너무 그렇죠 10만 톤당 그랬다는 거 이거 좀 마케팅이 필요하겠네요 쌀에 대한 네 공격적인 음 마지막 기사를 한번 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 한줄평은 건너뛰나요? 네 어 다음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아 쿠라군요 네 아 근데 이거 한줄평 좀 나올 만할 것 같나 쌀? 쌀? 어 아니에요 네 네 네 마지막 기사가 어 뮤직뱅크나 연말 가요 시상식으로 따지면 네 메인 이벤트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렇죠 마지막 무대 네 영업정지 받은 롯데홈쇼핑 의문의 1승 아 영업정지만 받은 줄 알았더니 네 의문의 1승 1승 의문의 1승 뭐지? 자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소식을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쯤이나 지지난 방송쯤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 관계에서 시간 관계 이상 당신을 많이 소개 못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오이시라고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최근에 TV채널 돌리다 보면 낯선 장면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아 9월 28일부터 아 네 9월 28일부터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낯선 장면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검은 배경의 정지 화면에 방송 중단 고지가 뜨는 장면이에요 이 방송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번 이내의 황금 채널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홈쇼핑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오전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네 이 오전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가 네 이 홈쇼핑계 프라임 타임이래요 그렇죠 황금 시간 황금 타임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을 고의로 누락해서 감사원에 적발됐다는 이유 때문에 네 이런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방송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력 징계라고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크게 두들겨 맞았을까 이를 통해서 판매량 감소가 된 액수가 5,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징계를 소화하게 되면 예상되는 매출 감소가 5,500여억 원 이게 롯데홈쇼핑 매출의 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매출의 50%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50%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홈쇼핑은 창사일의 최대 위기에 몰린 모양새라고 합니다 사실 롯데홈쇼핑 우리는 몰랐잖아요 지난해 5월에 아예 회상 한 판 내릴 뻔했대요 아 그래요? 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뭐야 중징계 받았어 엄청 야씨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최악의 징계는 면했다는 표현이 다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왜죠? 왜지? 이게 바로 이제 슬슬 시작됩니다 기승전결로 한번 나눠봤어요 기 2014년 전설의 갑질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300만 원을 보내라 아버지가 진 도박빚 1억 5천만 원을 대신 갚아라 투자한 주식이 떨어졌으니 비싼 값에 사달라 2,800만 원짜리 그랜저 차를 사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뭐야 뭐야 이게 배짓거리를 누가 했나요? 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했던 요구사항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혼해놓고 내 전처한테 매달 310만 원 해달라고 이걸 왜 납품업체가 해주죠? 참나 이거 망나니 아들이나 하는 짓 아니에요? 진짜 나니나니 망나니다 진짜 어머나 세상에 전설의 갑질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2년 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 등 23명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파장이 상당했다고 해요 홈쇼핑 방송 출연이나 황금시간대 편성 등을 대가로 슈퍼갑질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갑질을 일삼아온 유통업체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첨단 범죄수사부에 배당했을 정도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기상천외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의 경우에는 몰래 돈을 챙기기 위해서 내연녀의 남동생 계좌로 돈을 구기도 했고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의 남동생 그렇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건을 수적을 하다 보니까 배후에 CEO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멋있다 그렇습니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는 비자금 중에 2억 2,600여만 원을 상납받아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사장부터 임원까지 똘똘 뭉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접 뒷돈을 수수하기도 했고 2천만 원에 달하는 이활종 화백의 그림 한 점을 받기도 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신 전 대표는 그래서 결국 구속기소대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전형직 임원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전설이네요 이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비인간 게스트를 먹다가 바닥에 좀 흘렸거든요 저는 배려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천재 부사수가 저를 측은한 눈빌로 쳐다봐줘서 고마웠어요 배려가 통했군요 하지만 내막은 달라요 주워 먹으라 그랬네요 주워 먹어요 저를 되게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 머리를 묶으면서 어 세상에 약간 엄마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으유 또 떨어뜨리면 빵 이런 느낌이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게 진짜 좀 심하네요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암험리에 다 그냥 허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아니 그냥 달라면 모르겠는데 투자한 주식이 떨어졌으니 비싼 값에 사달라 이게 뭐야 너무 찌질하잖아 그냥 내가 주식을 해서 4천을 손에 봤어 그러면 얘야 나 돈 필요하니까 그냥 4천만 줘 이게 아니라 투자한 주식이 떨어졌으니 비싼 값에 사달라 2800만원짜리 그랜저 차를 사달라 그냥 1억 5천 달라는 것도 아니야 되게 웃긴게 이거야 나름대로 합리를 추구했어 제 멋대로 추정을 해보자면 그냥 달라고 뭐하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거에요 저는 아버지가 도박빚을 지시고 1억 5천만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롯데홈쇼핑 임원입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프라임다임의 댁래 제품을 꽂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회식 이런거 있을때 빠질때 핑계를 전사람이 된거를 내가 되면 안되잖아요 이런식으로 만약에 제가 야근할게 되게 많아요 제가 나쁜선배여서 우리 천재부에서 일을 그냥 몽땅 떠넘기고 싶어 근데 내가 욕먹기는 싫잖아 이 친구를 데려다가 밖에서 하아 아버지가 요새 진짜 안좋으시네 어떻게 해야되지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그렇죠 아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난 진짜 불의자식이야 난 돼져야돼 막 이런 그쵸 야 니가 좀 대신해줄래? 뭐 이런 그쵸 아 진짜 근데 이건 일도 아니고 심지어 돈이잖아요 돈 얘 그랜저 그러면서 차라리 1억 5천 이 네가지 사례 중에 깔끔하게 2,800살의 그랜저 차라리 사달라온게 제일 깔끔해 그쵸 깔끔하다 솔직해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게 기승전결중 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승을 소개해드릴게요 승 누가 봐도 퇴출일순이라는 이 사건이 터진거는요 네 이번엔 사건이 5년 주기로 진행되는 TV홈쇼핑사들의 재승인 심사가 있어요 네 그게 2015년 5월에 있었는데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게 2014년에 터진거에요 아 그러니까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1년 전에 네 임원들이 읏같은 짓을 한게 걸린거야 어허 재승인 심사란 공공제인 전파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공공성을 준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음 누가 봐도 공공성을 준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롬떼홈쇼핑의 비리는 공공성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설립 취지를 무색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정도꽃이어야지 말이에요 그렇죠 TV홈쇼핑은 1995년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준다는 명목으로 설립에 허가된 업종인데 네 더구나 롬떼홈쇼핑은 원래 중기 전용 홈쇼핑이었던 우리홈쇼핑을 네 2006년 롬떼가 인수한거에요 음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 때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 기에서 설명해드린 그럼 너무 이건 말이 안되니까 그렇죠 미래부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네 2014년 6월에 오용수 네 미창 과학부 깜짝이야 네 미래과학부 아니에요 미래과학부 보통 미창과 미래창조과학부 네 죄송해요 방송산업정책과 과장은요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2014년 6월에 네 납품 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민이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아 밝혔는데 네 가든의 11월 공개된 이 방안은 네 홈쇼핑 업체의 비리를 평가할 수 있는 2번 항목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라는 이 두 번째 항목의 100점을 150점에서 200점을 올렸어요 오히려 가중치료 준 거지 네 그리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과락이 된다는 탈락이 된다는 과락제를 도입한 게 핵심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150점 비중을 200점을 올린 데다가 200점 기준 100점 미만이 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다른 데다 만점이어도 음 누가 봐도 롯데홈쇼핑을 겨냥한 조치였다고 아 그쵸 업친대 덮친 격으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3월 또 한 번 비리사건에 휘말립니다 야 2025년 3월에 정보를 모른다 정말 정말 TV홈쇼핑 6개사가 납품업체의 갑질행포를 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가지고요 네 과징금을 무려 143억 6천8백만원을 받았는데 음 단연 롯데홈쇼핑이 네 이 홈쇼핑 업체 중 가장 많은 1등이다 6개 항목을 위반해서 탑이야 네 1등 했어요 37억 과징금을 받았다고 해요 어머나 2014년에 바바바방 터졌죠 그렇죠 2015년 3월에 항목 어긴수 1위 했죠 대단하네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게 아직도 승입니다 기승전결에 이제 전으로 갑니다 전 2015년 기막힌 반전 뭡니까 네 승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보통 이 정도면 재승인 심사 결과가 탈락될 거라는 이 정도면요 사실 예상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개인의 일이었다면 네 그냥 아 좋겠다 그냥 다른거 하자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개인의 일이야 프라임타임 막혔는데 그냥 그냥 아 야 빨리 접자 끝났다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럴텐데 미래부가 지난해 4월 말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에 대해서 재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현대홈쇼핑이랑 NS홈쇼핑은 각각 746.81점 어 8일점 네 8일점 718.96점 이렇게 받았어요 네 롯데홈쇼핑은 672.12점을 획득해서 승인 최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650점을 간신히 올려줬네 간신히 모르겠어 그냥 넘었어 본인의 힘으로 네 도대체 이거를 못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시 기로 돌아가면요 이혼한 전체한테 한 600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도바빼한 3억 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2800짜리 그랜저 말고 한 5000짜리 렉서스는 사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650점을 못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줬지만 네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민망했던 거지 그렇죠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네 회사 대표가 구속될 정도의 대형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어쨌든 받은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여론이 당연히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래부를 향한 롯데의 구애 작전이 통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재승인 심사가 다가오니까 롯데는 신동빈 그룹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5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열을 올렸다고 50억 원이면 진짜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징금의 거의 무슨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근데 게다가 미래부가 당초 발표 예정일보다 한 달 앞당겨서 채널 재승인을 급히 발표를 했었다고 해요 이거 때문에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왜 한 달을 더 앞당겼냐면 당시가 식약처의 백수호 재검사 발표에 이때 백수호 파동이 나면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때 재승인 발표를 한 달 빨리 해서 이때 해버린 거야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뭔가 또 욕먹을까 봐 5년에서 3년 조건부야 이런 식으로 달아서 일찍 발표를 해보는 거죠 이게 구리잖아요 그렇죠 구리여서 발표 한 달 만에 감사원이 구리다 해서 전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게 기승전결의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승전까지 제가 짤막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 롯데홈쇼핑이 그지같은 비리를 졸라 2014년에 저질렀어요 승 거기에 엎친 데 덮치격으로 한 번 더 또 적발된 것도 많고 해서 쟤는 누구보다 떨어지겠다 했어요 전 김학긴 반전으로 살아남았다 안 떨어졌다 결로 갑니다 2016년 딱 걸린 꼼수 올해죠 감사 결과가 지난해 2월에 발표가 됐어요 지난 2월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재승인이 어떻게 된 거야 감사원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용 서류를 제출할 때 2014년에 적발된 비리임원 10명 중 대표이사 등 2명을 누락시켰고 이 사실을 미래부 공무원들이 묵인해준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 누락한 걸 왜 묵인해준 재승인 심사 중에 2014년대에 비리임원이 많이 유죄받았잖아요 근데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 뻥이 비리임원 다 걸린 건데 2명 뺀 거야 심지어 사장까지 대표이사까지 그리고 이 사실을 미래부 공무원들이 묵인해준 건데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서류를 누락시킨 것은 비리행위 대부분이 2010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2012년 이미 퇴직한 사람이라는 이유였다고 해요 직원이 한 일이고 직원이 이런 선정이 있으니까 뺀 거군요 이전에 한 건 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관뒀다 이는 서류 제출 원칙을 몰랐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인데 뒤늦게 서류 누락을 일부 확인한 미래부는 추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롯데는 신 전 대표의 배임수제 해당 여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출했고요 그러자 미래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열흘 뒤에 재승인 결과를 한 달 정도 서둘러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감사원은 2명의 범죄 사실까지 심사에 반영됐다면 2번 항목 아까 그거 공정성 항목의 총점이 102.78점이었어 원래 100점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건데 102.78점을 줬어 그런데 이 2명 범죄 사실이 만약에 추가됐다면 94.78점으로 떨어져서 과락에 해당돼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감사원이 특히 미래부가 전체 심사 가운데 유독 이 대목에 대해서만 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업체의 제출 자료에만 의존했다는 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리잖아 그런데 구린 건 구린 걸 굳이 설명을 해 구리에 구리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항목에 대해 오히려 부실 심사를 한 거예요 정상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5월 이미 퇴출이 됐을 가능성이 봤죠?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프라임타임 그거 6개월 방송 못하는 게 대수야? 그러니까요 아예 없을 뻔했는데 매출이 반토막난 게 대수가 아니에요 원래 이 방송사는 재승인이 되기가 힘들었을 방송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폐업을 면하고 제한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통해서 다음 재심사까지의 2년의 생명연장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의 영업정지에 대해서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열받아 그거 아니야 자기가 다 괴롭혀놓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기승전결 다 모르는 분들은 영업정지 이 사진만 보고 엄청 크게 혼나네 진짜 도전하다 그렇죠 그렇죠 벌구야 막 이런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퇴학이 당했어야 될 학생이 6개월 정학먹었다고 그렇죠 정학만 딱 뽑고 정학먹고 잡초 좀 뽑았다고 세상에 아니 근데 시바 진짜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건 진짜 그러면서 그랜저 뽑으라 그래 그랜저 사달라 그러고 아버지 빚값 하달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혼한 전 저한테 위자료 좀 대신 뭐 다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또 협력업체 세상에 마치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존나 빨아먹고 명분은 국민을 위한 세상에 민생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천재 부사수장 뭘 대해서요 이 지금 이 기승전결에 대해서 한 줄 펴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줄 펴 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의 기승전결 너무 우리 둘만 소개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잘 듣고 있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시원하게 욕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영어로 마치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니가 나한테 자랑했잖아 욕 한 번 하면 장난 아니라고 근데 그럴 것 같은 포스가 있어요 천재 언니 자랑해놓고선 잘못 걸리면 끝날 것 같아 그냥 방송 중이니까 아 그렇죠 아 굉장히 부드러운 신 거예요 아 뭐 욕밖에 안 나오죠 뭐 그죠 네 너무 너무 욕밖에 안 나와서 무어라 멘트를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욕이 아닌 멘트를 하기가 어렵죠 네 아무 잘못도 없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롯데홈쇼핑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반드시 후속대책이 필요해 이런 걸 후속대책을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알아서 해준다기보다는 하지만 슈퍼 갑질을 일삼아 온 롯데가 이제 와서 협력업체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 너무 야가치죠 이거는 진짜 개야가치 그러니까 내는 내가 패 이거야 아 근데 이 기사 기사 남한테 남한테 기사의 마지막이 좀 통쾌합니다 홈쇼핑 판매에 의존해 온 협력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몰리고 미래부는 단단히 체면을 구겼지만 네 롯데홈쇼핑은 폐업의 위기를 피해 살아남았다 롯데홈쇼핑의 의문의 1승이다 음 라고 정리가 정말 의문의 1승이네요 네 아 의문의 한 10승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골때린 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그리고 등골 빨린 협력업체만 또 도산위기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딱 기억나는 게 2014년인가 15년 이쯤에 롯데홈쇼핑이 좀 리뉴얼하면서 타 홈쇼핑에 그 인기 쇼호스트들 모셔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새로운 분위기 내고 그랬던 기억이 딱 나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뒷사정이 숨어있었구나 제가 딴집마켓에서 이제 뭐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네 입점 업체분들이 종종 홈쇼핑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입점은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저기 입점하기 전에 홈쇼핑에 나갔었던 업체들도 있고 한데 네 롯데홈쇼핑이 뭐 지금 보니까 이 기사만 보면 이제 개중왕인데 다른 곳도 뭐 이렇게 특별히 비슷하겠죠 그 홈쇼핑 업체가 협력업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협력업체라고 쓰고 응 어 코구라고 읽는 셔틀 아 그렇죠 그 갑질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종종 간혹 이제 방송에서도 가끔씩 언급을 드렸지만 네 어 뭐 이런 식이죠 15,000세트를 팔고 싶다 네 다 팔릴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만들어 놓은 걸 보여달라 그래 아 맞다 만들어 놓은 걸 보여달라 그래 아 맞다 만들어 놓은 재고를 확인시켜지 않으면 어 팔리지 않겠다 어머나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회 방송당 5,000세트씩 만약에 걸었어 네 1회 방송에 2,000세트밖에 안 팔렸어 어 2회 3회는 취소됩니다 어머 그럼 나머지 만 3,000세트는 어머나 어머나 재고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우리 홈쇼핑 저기 기존에 단신으로 수수료 네네 얼마만큼 홈쇼핑해서 뛰어가는지 얘기 들었죠 37점의 프로네 40명 프로네 심한 경우 50%도 가요 음 아니 그렇게 떼어가면은 지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런티 일종의 개런티를 받는 건데 뭐 15,000세트를 팔기로 하고 5,000세트씩 3회 방송을 하기로 했어 네 그러면 얼마 정도는 수수료를 미리 받아 팔기 전에 어머 그러니까 왜 결혼식에서 밥 먹을 때 하게 150명 개런티하고 150명받간 미리 받잖아 최소한 50명이 오더라도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일정 수준의 수량이 미리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수수료를 미리 받아 어머 그리고 그거보다 반밖에 안 팔렸어 안 돌려줘 어머 이런지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모든 저도 이제 업계의 종사자분들한테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지만 네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진짜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다 혐정업체들한테 몰고 네 거기에 대한 과실은 자기도 같이 따먹거나 더 많이 따먹는 거예요 음 진짜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진짜 제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인드가 계속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못살아남을 것 같아요 못살아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이 갑질에 대한 얘기들이 언젠가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 염치 음 아 이 기사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협력어체 수호자를 자처 세상에 우리 애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봐주세요 아 오랜만에 더럽게 씁쓸한 마무리를 호현대 다시 호 왜 호 왜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이고 이러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뭐 구매를 안 하는 게 최선인가요 관심을 갖고 그렇죠 만약에 불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불매도 문제입니다 불매도 문제입니다 불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엄한 사람이 또 일단 피해를 많이 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또 나라에서 구제해 줘야 되거든요 기업이 잘못을 했어 소비자들의 기업을 혼내 네 그럼으로써 기업 내에 또 다른 이제 직원들이나 피해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국가잖아요 네 공공기관이 그렇죠 공익을 목표로 하는 네 그 국가기관에서 사회안전망으로 구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기업을 혼내줘서 설사 그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1차적으로 근로자들이 책임져요 구조조정 같은 걸로 아 그렇네 진짜 그러면 나랑 같은 그냥 일반 소비자였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대주주들이나 혹은 오너 일가가 맞아 길바닥에 나갔게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니죠 조태호는 계속 조태호야 그렇죠 그렇겠죠 조태호는 존대지 않아요 그렇죠 어이가 없을 뿐이겠지 진짜로 들여다보면은 이 협력 업체 측에서는 차라리 롯데홈쇼핑이 살아있는 게 나은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사회 안전망이든 모든 국가 정책이로든 이런 그 협력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만 마련돼 있다면 콩꾸녕을 내줘가지고 그냥 못하게 하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사회라는 점 낭떠러지라는 거 이래서 진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투표뿐만이 아니라 이건 계속 감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로 기승전결로 지금 2014년부터 벌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소개 이미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뭐 이렇게 크게 소개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롯데홈쇼핑 거의 뭐 뭐야 역대급 징계 막 이러면서 맞아요 징계받은 이 상태만 매출 반토막랑이 생겼다고 막 이런 거 나오고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 저는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일인데 세상에 참 그렇네요 참 마무리를 하면서 씁쓸하다 네 씁쓸하네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네 아 참 보람을 느끼네요 좀만 더 촉을 세우면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이래서에서 개콘이 인기가 없는 거라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더 웃긴데 네 그렇네요 현실이 더 막장 가끔 정치는 더 웃겨주는데 그쵸 오늘도 그 김재원 네 그 친박 의원 중에 네 이번에 그 국회의원 20대에 입성 못하신 분 네 청와대 정무특보로 들어가셨죠 와 취업 좋다 야 아주 회전문 인사 변하지 않는 참 오늘 호회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네 다시 분위기를 좀 업시켜서 네 오늘 방송 소감 한번 이번에는 우리 천재 부사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저는 호해지만 좀 길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호해라서 많은 부분을 안 해서 좀 가볍다는 혼자 스스로 위안을 하고 다음 집에 뵙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송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나요? 아 아니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우리가 분명히 되게 가볍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네 시간이 상당히 됐어요 입을 한번 풀면 어쩔 수가 없나봐요 그런가봐요 저녁이라 또 왜냐면 저기 택시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다 외롭나봐요 그쵸 평소에 나를 막 하고 싶나봐요 세상에 기본타가 있어요 네 오이시란 어떻습니까? 아 역시 저녁방송이 좋네요 네 목이 갈라졌네 저녁방송이 좋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갈라니까 집에 갈라니까 아 세상에 그러니까 슬퍼서 아니 지금 비인간 게스트 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네 주말에 대구를 내려갔는데 집에 네네네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그 살인사건도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뭐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일찍일찍 다니고 그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엄마 근데 내 환경이 내가 일을 하고 학교를 갔다 오면은 늦게 다닐 수밖에 없다고 네네네네 만약에 나를 일찍 다니게 하고 싶으면은 투표를 잘하라고 그러니까 재반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투표를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역시 투표를 잘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뭐 저는 한편으로 투표를 잘했으면 극적으로 나아졌을까 하면 또 그게 또 힘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졌겠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은 필요하다 네 존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석 달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분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약간 그 뭔가 되게 기운 빠지는 날이었어요 위얼드한 모구가 계속 이렇게 겹치면서 네 신기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거나 오늘부터 또 다시 또 막 더워지기도 하고 제가 또 여기 다니기도 하고 막 성모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프로방송인이 되겠다는 다짐하에 우리 천재 부사수와 파이팅하고서 네 이 방송에 임했는데 와 네 막판에 소식이 좀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네 방송 자체는 즐겁게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금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네 손가락질을 할 때는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 맥락을 한 번 살피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네네네 왜 저런 핑계로 그런 걸 삥 뜯었을까라고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한편에 항상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거 이런 기사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군요 네 그런 걸 좀 이해하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이해 못할 행동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인에게도 찌질한 면은 있습니까 그렇죠 위인에게도 찌질한 면은 있습니까 찌질한 위인전 오수의 돌파 오늘 그냥 롯데기사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했던 클로징 멘트는 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부끄러워하시긴 네 호혜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60회 슈퍼스타K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끝인사는 호혜를 외치면서 끝나죠 페이드아웃 하면서 네 호혜 이걸 끊임없이 하면 호혜를 계속 반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엔지니어님께서 페이드아웃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돌아오면서 호혜를 외쳐요 우리 하하하하하하하하 미만한 거 제가 할게요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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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혜 즐거웠다 즐거웁다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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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나봐 그러게요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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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